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주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고등어회 전문점을 소개해드릴게요. 고등어회 전문점 우성인회입니다. 제주 올렉기 17코스에서도 멀지 않더라고요. 곧딱 세트에 일단 탕수하고 탕은 여기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하더라고요. 다른 데서는 좀... 알겠습니다. 제주에서 고등어회를 판매하는 걸 보고 제주도 아니면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이라 몇 년 동안 제주도에 가도 기회가 안 돼서 못 먹었는데 이번에 고등어회를 정말 잘하는 집을 추천받아서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더라고요. 제가 방어회들 겨울에 많이 드시잖아요. 제가 먹었을 때 좀 익숙한 맛은 방어회인데 좀 더 고소하고 방어회보다는 여기에서 먹어도 고등어회가 좀 더 맛있었는데 고등어회를 마른 김과 조미밥 고등어회랑 같이 싸먹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. 이랑 저희는 딱새우회도 먹어보고 싶어서 생서를 먹어보긴 했는데 딱 탱글탱글한 식감과 이 딱새우회에서 단맛이 나더라고요. 살도 좀 많이 꽉 찬 편이라서 딱새우회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.